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정재 선생님입니다. 요번에 6월 평가원 총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상당히 평했다. 절대평가 시행 이후에 난이도가 이렇게 쉬웠던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요번에 그런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단체로 보면 오담령 50% 이상의 무난의 개수가 6개고요. 요거는 이제 절대평가 시행된 이후에 보면은 거의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70% 이상 넘어가는 고난도 문제는 없어서 물론 육박하는 건 두 문제 있지만 없어서 상대적으로 보면 평이하고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당연히 1등급 비율은 10%가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관된 난이도로 계속 출제를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아, 나 1등급이다 괜찮다 라고 자만하시면 수능 시험이나 9월 평가가 갑자기 어렵게 나와서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저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요번에 지문 난이도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다만 선택지, 선택지의 어떤 싸움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매력적인 오답의 개수가 많이 적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매력적인 오답, 매력적인 오답이 좀 적기 때문에 난이도가 내려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다 매력적인 오답이 추가가 되면 그러면 문제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꼬아서 낸 노림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번 문제 특징을 보면 어휘가 선택형 문제로 이제 바뀌어서 또 출제가 됐어요. 사실 예전에 선택형이었다가 밑줄형이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이번에 6월 평가할 때 선택형 문제가 나왔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네모 칸이 3개가 나왔는데 이 네모 칸이 각각 빈 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 네모 칸에 선택형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갈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필기까지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답을 소거하는 게 중요하죠. 오답을 소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 정답 같은 경우에는 좀 정답의 이질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뜻으로 이런 영어를 한번 해봐. 그러면 아마 이 단어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런 단어가 나와서 오답 소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그러려면 여기 들어갈 내용을 확정짓고 또 필기까지 해주시면 쉽게 지워지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빈 칸이 3개짜리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참 쉬워요. 그렇지만 이 타이밍의 드라마를 저와 함께 같이 찾아보고 확정짓고 내려서 오답을 소거하는 아주 칼 같은 정확성을 여러분께 선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풀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빈 칸 선택치 싸움. 빈 칸의 고난도 문제를 보면 우리 출제자가 정답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거의 매 시험마다 마찬가지인데 야, 이걸 정답 만들면 애들이 못 알아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냈어요. 그러면서 자, 빈 칸 선택지가 예를 들면 정답은 뭔만이 잘 모르겠다. 그런데 2번에다가 매력적인 오답을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오, 찍고 싶죠.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오답을 찍는 사례가 나왔는데 지문의 난이도는 빈 칸은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았어요. 지문의 난이도는 쉬운 편이었는데 이 선택지 싸움을 통해서 오답 1위 문제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2위 문제까지도 만들어냈죠. 그래서 빈 칸 선택지 싸움 이 부분을 잘 들으셔서 이번에 9월 평가회에나 수용때 써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문장 삽입. 역시 문제 자체가 사기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야, 주어짐 문장 읽고서 가장 적절한 곳을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하면 딴 데가 더 어울릴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몇 번도 되잖아 이런 얘기 나왔을 텐데 우리 수강생들은 선생님 몇 번도 되잖아 이런 얘기 하지 않기로 했죠. 문제 자체가 사기입니다. 주어짐 문장 읽고 가장 적절한 곳을 찾아 이게 아니고 본문은 먼저 읽고 뭔가 구멍이 뻥 뚫린 곳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내야 되는데 문장이 하나가 정확하게 빠지는 곳을 한번 찾아봐 이렇게 문제를 좀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단지 출제자와 관점의 차이로 이 문제도 오답지 상위 문제 랭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고난도 문제들이 어떻게 하면 손쉽게 아주 깔끔하게 정답과 오답이 흑과 백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풀 수 있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미리 정답 아까 말씀드렸죠. 어휘 문제는 확정, 폐기, 그 다음 오답소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빈칸도 사실은 뭐냐면 여기다 확정을 시키고 그리고 폐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오답소거 하시면 쉽게 지워집니다.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지워집니다. 문장 삽입은 지문 읽었으면 빠진 곳을 찾아봐 그랬더니 순식간에 정답이 나와요. 상대적으로는 이제 업법 문제가 두각이 되는데 항상 보면 업법 문제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들이 난이도가 조금 낮아질 때 업법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오답지 상위 랭크가 됐는데 저와 같이 한 단어씩 해석을 잘 해보시면 아마 업법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총평은 마치고요. 주요 문항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